사회의 진실의 규명관에까지 우리가 촛불을 내리지 않아야지 저놈들이 정신을 똑바로 이 나라가 그래도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될 수 있을 만큼 진정서 있게 대해주십시오 경찰이 이태원 사고 사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정신 수사에 접수했습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그분들의 의견이 158명 희생자 유가족 전체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간부의 분은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태원에서 매우시아 성장 طلب을 행성한 것이 있습니다 전체 의상사의 전체 인스터로 감정 방치 이태원에서 뷔시아에서 뷔시아를 합니다 아무도 뷔시아를rü Franco와 함께하는 시장에만 뭐냐면 수사의 전체 공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시브를 이태훈 참사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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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훈 참사 진짜 책임자 윤석열은 개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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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질하라